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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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메ör 소메зд Regardless 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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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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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카드가 없는데? 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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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드레날린 받을 수 있다 멜 멜 멜 소비카드가 없는데? 멜 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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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메라니 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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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왜 이렇게 많아 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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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 소멸 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열 커스텀으로 폭탄카드 넣고 폭탄으로 심장 마무리하면 1000원 미션 하실래요? 캐릭터 자유 뷸 현장 삼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구요 소멸 카드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와 되게 신성있다 아 이거 숟가락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치코리 타지 말걸 빨간 바다일걸 자 이걸 35딜을 탄두 와 인공물로 박았다 와 인공물로 박았다 센가? 안 센가? 계단 재물을 쓸 수가 없어 신성 가봐 용채와 재물 1단 사신 사신 한 번 더 와우 이어수도 역시 빨간나 카드가 장빙인가 신성 2장이야 혹시? 아니지 한장이지 알고리즘이 자라질 못하네 대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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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보징화하니 대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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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서 소멸이긴 하죠 일반적으로 준법상 드디어 알고리즘 첫 번째로 썼다 처음 사용한 알고리즘 숟가락 알고리즘 생각이 나는구만 몇 번씩 중독으로 핵분열놈 왜 살아남냐 그냥.. 소멸되지 드던한 것 같네 침대 벌집 그냥.. 쓰실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앨범 이즘! 터진다 터진다 아드 받다 줘 덱 60장이면 저주도 갯고 이기겠다 연기 타면 힐이 며칠이야 이게 연기 탈까 연기 탈까 근데 불이 없네요 음.. 덩겜 닫군 예정 연기 탈까 0.5 지쿠리타 만큼 힐이 됩니다 포식? 가지 같은 거 안 나오나? 대답은? 그냥 챕을 쓸걸? 피 채울 거 생각보다 꽤 많은데 최대 체력이 더 좋죠 최대 체력이 더 좋죠 끝까지 왔던 장소 스터나 스터나 스탸나 op 은툴 스탸나 스탸 스탑 너네 잘만났다 함 뒤져봐라 이 망할 놈들 또 만났구나 아이고 그램린 뭘 까먹었네 조금 더 찾아볼까 포식이나 해보려고 했더니 총매랑 앤돌은 60장 중에 왜 계속 잡히냐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케미컬 X 나와도 재미 좀 보겠네. 노갈. 온순해졌다. 이제야 좀 식물답네. 이빨 빠지는 변신. 알고리즘. 능지 처참. 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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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2, 3, 100 싸그리 돌려볼까? 에더사이저 불큰 에더사이저 불큰 다시 온순해짐 아 썼습니다 이제 책답네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책뿌림에 칼이 되었다 혈안 포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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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세냐 다 패면서 올라가네 아우 이놈의 정밀 야이 정밀로나 변성 위풍당당 좋디 인공물 힘 5 올렸다 펜촉사신사렛트 나름씨 펜촉사신사렛트 나름 펜촉사신사렛트 나름 유령영상 넣을까? 구렁단 상점에서 케미컬 엑스나 뭐 구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상점에서 뭘 찾으면 제일 좋을까요 프리즌 무감각 송구 카즈 잼탄 보랏빛불의 정령 탈바쿵 아니 근데 왜 이 덱이 딜이야? 안 모자라지? 희한하네요 근데 보스전에서는 확실히 딜이 모자랄 것 같은데 변성줄까? 딜카드가 진짜 한정적인데 요렇게 잡긴 잡네 아이고 풍대 병반신성 갈까? 병반신성이 아무래도 제일 세겠지 아이고 풍대야 풍대 있어도 버리기가 없어가지고 육십육장중에 걔도 단 한장으로 어떻게 버리길래 아니 뭐 덱이 다 소별이니까 다 지우면 음 나중에는 되긴 되세 단추에다 아직도 다 지우면 스스로 벅탈 Harsh 벅탈 벅탈 벅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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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 상태라 상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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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갓 갓 면채를 못 먹다니. 9대 푸샷. 탐순까지. 포식소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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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칼 2개나 생겼다. 포식소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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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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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정도 체력은 붕대감기로 충분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악몽 붕대감기 도닭붕 고개 아니 결국에 독 못 들고 왔네. 앤버 강호해봤자 병번신성이라서 강호할 게 없다. 대신는 대신는 그래서 개쌍거 어 일단 3셉 얼마일걸요? 스티 카드 왜케 없냐 총에도 이게 다야 생각보다 뭐가 많이 없네 와 이게 포식각이다 오늘 달팽이는 어떻게 해야될까 달팽이 힘들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쾌이 가기 이해한대 알팽이 엑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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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쾌어리간 이제 탈팽이 닫고 이제 탈팽이 닫고 이제 탈팽이 닫고 이제 탈팽이 닫고 끝나고 나면 무장 해제 좀 넣어주고 이제 탈팽이 닫고 이제 탈팽이 닫고 이제 탈팽이 닫고 불쾌해져라 불쾌한 탈팽이 불쾌한 탈팽이 닫고 꼽냐고 꼽냐 야 꼽냐 꼬아 응 혹시 고우신가요? 한개 있을텐데 아닌가 없나 없었구나 폭탄 아저씨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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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t 조립 폭탄 이건 총매우케가 일단 와 폭탄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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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탠 아하하하하하 창과 방패 마구 찌르기 horizontal 아 같아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깨겠다. 죽은 카드도 무덤에서 꺼내오는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0 깎았는데... 아이고... 코스트가 없네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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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